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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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강원 동지,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영상은 공사에서 가장 큰 상쾌인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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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이 연락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게 누굴 거라는 거에요 4명이 김두관 쪽으로 정기간 정책을 빼면 그 어느 정책을 투표한 걸로 인정하려면 40% 급팔이라는 거에요 그거 안 하면 그거 안 하면 하나 하면 우시 시장은 자 2주차에 2주차에 대권을 놓치고 이 학교는 너무 많이 편집시다 먼저 대표님은 대표님이 인정하면 안 돼 지금 나오셔야 돼요 지금 나오셔야 돼요 잠깐만 그러면 연습신대로 가면 돼 그러니까 지금은 대표님이 나오시는데 다들 그거 무엇을 할지 대표님한테 우시장님 무엇을 나와야 돼 여기 뺏불하지 말고 여기 뺏불이 나오셔야 돼요 알았어요 다 합쳐나 지금 나오셔야 돼요 지금 나오셔야 돼요 지금 나오셔야 돼요 바로 오는 거에요 중국 시장에 시작했나 중국 시장에 시작했나 아니 아니죠 대표님한테 마이크를 하더라도 절대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나오셔야 돼요 지금 나오셔야 돼요 대표님은 그냥 바로 수락연설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수락연설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지금은 수락연설 끝나자마자 아무런 얘기하지 말고 아무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나와야 돼 지금 나오셔야 돼요 절대 뺏불은 하지 말고 뺏불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 않고 나오셔야 돼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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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 나중에 이게 끝나고 나면 수락연설 끝나면 뭐 같이 뭐 저기 저 저기 저 손 들어주고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손 들어주지 말고 그렇죠 그냥 나오셔야 된다고 오케이 다 Apollo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